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뿌락지 개꿀샘. 쟤 내 입장에선 진짜 개 싫을 거 아니야. 진짜 진짜 리얼 극혐이야. 갑자기 솔로 한.. 솔코드 한 판 하고 싶어졌어. 아니 솔코드 한 판 해보려고. 아니 솔로 하고 싶은데 솔로가 안 잡혀가지고. 아우.. 낙하산.. 밥 먹고 낙하산만 폈나. 또 같이 마주하고 싶은데. 다시 또 뵙겠습니다. 다행히 마주하고. 또 뵙겠습니다. 또 뵙겠습니다. 또 뵙겠습니다. 또 뵙겠습니다. 또 뵙겠습니다. 1 permanen 우유 너무 무서워 사람 사는 발소리가 너무 많이 나 너무 무섭지 않아 좋거든? 이러잖아 내 머리 위 친구가 분명히 불이했을 텐데 1층에 한 명 있었거든 나 죽이는 있으니까 조심해 라고 했을 거 아니야? 그지? 한 번만 넣어 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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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... 이게... 금액의... 집중력이... 반비리한달까? 앗! 아니야! 뱀 exploration 앗! 수고하여 어떡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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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소리! 두명? 빠이! 이거 쏠 컷이야. 이거 쏠로면... 뭐랄까 이거... 적이 4명씩 있어. 한 명 만나면 친구가 있다 생각해야 돼. 어! 깜짝이야. 나 빼고 두 팀인데 어디있지? 나 빼고 두 팀인데 어디있지? 나온다. 담벼락에 있다. 나 빼고 두 팀인데... 두 명? 세 명? 어? 어디까지가야? 아! 담배락에서 다 보고있다. 자리가 채는 거 너무 좋다. 까비. 아 왼쪽으로 깎았어야 됐나. 화이팅! 제발! 너무 무서워요. 너무 무서워요. 그러니까 살아남은 게 더 신기하긴 해. M16 실화냐? 이걸 못 뺏어? 아야 아야 아야. 아파요. M16 실화냐? 뿌락지 해줄 수 있었냐? 뭔가 뿌락지라고 하니까 별로 안 무섭다. 뭔지 알아? 나 잃을 게 없는 느낌이야. 근데 재밌다. 이거 그냥 뭔가 솔코드라 생각 안하고 부트캠프 뿌락지 체험이라니까 그 꿀재미네. 뿌락지 개꿀쎄. 쟤네 입장에서는 진짜 개 싫을 거 아니야. 진짜 진짜 리얼 극혐. 얘네가 왈자 다 클리어 시켰겠지. 근데 상상도 못하겠지. 낙하산은 부끄러울 수 있도록 욕하는 아내 3명음 5명 8명 3명이야? 살? 안날려? 이미 살렸네? 아하하하 가지 말걸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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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.. 심지어 낙하산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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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.. 제가 이상하게 날아. 심지어 나카사도.. 나카사도 뭐야? 쟤 이상하게 날아 쟤 나는.. 쟤 나카사 뭐야? 방금 봤어? 얘네 뭐지? 나카산? 떨어졌는데 쟤.. 아 얘네 핵이야! 여러분 얘네 핵이에요! 얘네 핵인 것 같아요! 얘네 봤어? 방금 나카산이.. 둥글게 둥글게 하면서.. 음.. 너 나한테 죽으면.. 음.. 안 돼? 아싸! 나이스! 누워있지 않네? 아싸! 엄마가 정신 낭비 완성? 너 나은.. 나 홀로 지스탱크! 시체를 좀 먹어볼까? 발바라게 대기 비둘이 더 있을걸? 드링클 안먹네 차는 뭐야? 뒤로도 올라오는거 같았는데 세명 했는데 아쉬운데 아 내가 지렸어 아 뭔가 툭 떨어질거 같아가지고 낙하산인데? 진짜 말도 안되는 낙하산이었어 여기 떨어진 애들이거든? 얘넨가?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너네 사기쳐 이게 뭐야 버그가 아니라 해가 아니야 이거? 야 낙하산 그렇게 너네만 먼저 내리면 어떡해 이거 혼자 혼자 빨리 내리는게 맞아? 아 이게 맞냐고 내가 낙하산을 얼마나 잘 타는데 아 낙하산 이렇게 내리는게 어디서 회전해 우리 아 이거 뭐야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거 너무 너무 이거 너무 말이 안돼요 이거 진짜 야 너도? 아 너 낙하산 당하게 치지마 가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갑시다 여러분 재밌다 이렇게 솔코드 가끔은 재밌네 재밌네 핫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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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도그